긴장감 있게 가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좋아요. 오야야야, 쳐다봐, 쳐다봐. 지금 뛰어봐. 어? 눈 안이 달려있어. 오, 진짜? 어. 아, 이거 봐. 아, 기자가 아파라. 어머, 어머. 뛰어봐. 해, 해, 해. 지금 왜 저래? 다쳐. 어머. 왜 이래? 자, 여러분들. A팀의 우당탕 공포 게임 실화을 보셨나요?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해. 진짜 못하였어. 저희는 신칸센 영어라는 게임으로 더위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럼 빠르게 바로 시작해볼까요? 규칙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했어요. 저희는 일단 대현이 형이 제일 이런 거에 겁이 많으니까. 야, 이거 또 그냥 걸어가지, 또. 신칸센, 우리 많이 타봤잖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긴장감 있게 가도록 할게요. 좋아요. 오. 진짜 신칸센이야. 일단 바로 가볼게. 오. 자, 이게 기본 상태거든요. 오. 이게 다 기억해야 돼. 소화전, 화살표, 와이파이, 노란색. 안내, 그 다음 고양이. 이런 게 바뀌어. 응, 이런 게 바뀌어. 근데 저기 막 글자까지 바뀌는 거야? 어. 그러면 난 기억났지. 그럼 형이 이쪽을 봐요. 내가 이쪽을 볼게. 그게 안 되잖아. 다시 이렇게 좀 더 읽게 보면 봐야지. 한 번 더 봐야지. 이런 식으로. 캐리어. 캐리어 하나 있어. 오. 깜짝아. 살아가네. 오. 놀래라. 너 누구야? 4D. 물어볼게. 야야. 헤이. 일본어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니, 밖이 어둡잖아. 반이야. 고마워. 고마워. 일단 형 갈게. 그 다음에 형 뒤에도 봐줘. 이 자식 계속 쳐다보네. 자, 가볼게 다음 칸. 어, 깜짝이야. 자, 세 개에다가 뒤에 한 번 더 봐. 고양이. 어? 여기 다른 사람 있다. 어? 눈두부 주무시는데? 아니야. 가보셨어. 일단 일로 가보자. 그냥 가보자. 나 빨리 가볼게. 오. 오. 야. 얘 말 안 돼? 뭐. 앞칸에 가야 해. 알려줄 수 있어? 게임의 요리는. 알려줘. 이제 알려줘. 가다가 이상이 있으면 돌아가기만 하면 된대. 게임을 끝내는 방법은? 0호차까지 가고, 그 앞에 운전에 브레이크를 꺼낼. 자, 그 다음에 또 만나요. 근데 이게 나 혼자 게임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이해했다. 응. 이 구역에 없다는 게 여기 구역에 없다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잠깐 말했지. 나형이 이거 돌려놨는데? 나도 과거. 어떤 것 같았어. 아, 어렵지 않네. 근데 이거 진짜 꼼꼼하게 봐야 돼. 어? 어, 없다. 그러면 뒤로 가야 돼. 어, 이제. 일단 애 없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거야. 화장실 갔나? 그럼 이상 현상 아니고 생리 현상 아니야? 자, 그러면. 어? 이러면 또? 돌아온 거잖아. 어? 그럼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러면 이상 현상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거든. 돌아가? 어, 돌아가야 돼. 돌아가? 뒤로 가면 무조건 돌아가는 거야? 이상 현상이 있으면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게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 아, 안 보이는데? 어, 문이. 문 좀 찾아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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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가 육구가 봐. 오! 왔다, 왔다, 왔다. 내가 볼 때 이제 직진이 맞아. 내가 볼 때 이제 직진 느낌이 맞아. 잠깐만 이거 전화 한번 해보자. 어? 어? 자. 아, 이상 현상이 있었는데. 여기밖에 안에 뭐가 있었는데 없었잖아. 나 아까 이상 현상이 있어서 뒤돌아갔었어요. 형! 어? 3개에 2개였는데. 어? 바뀌었어.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이제 그럼 6위로 나와야 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상, 3위. 아, 이거 뒤에 한번 봐. 가방이 있지? 가방이 여기 있었어? 가방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가방 한번 그래도 볼까 했는데. 어? 안 눌러 가시네. 신칸센 영호 복용. 가보자, 아니야. 잘하네, 우리. 맞아, 6번차. 오! 오! 갑자기 티가 나온다, 형. 조심해, 안 해? 오! 서 있다, 서 있다, 서 있다, 서 있다. 뭐야? 어? 어? 자, 그대로 가도 되나? 이거 맞나? 가보자, 하자. 3. 오! 뭐야? 근데 왜 5로... 왜 5로 왔어? 근데 의자가 다 없어. 너무 이상하니까 바로 갈까, 그냥? 오! 쳐다봐, 쳐다봐. 말 걸 수 있어? 아, 무서워. 이 분은 귀인열전하고 계신데? 이런 거 좀 훨씬... 누나 이제 그만 자요. 이건 돌아가는 게 맞아. 돌아가고... 3이야! 나이스! 잘하네, 우리. 이거 원래 이렇게 한 방에 깨는 건 아닌데. 가방을 입고... 내가 볼 때 타이밍이 지금 돌아가는 타이밍 같긴 한데. 형, 손잡이가 원래... 누나리야? 그 형 지금 뒤에 봐봐. 눈알이 달려있어 오 진짜 이거 이상하지? 오 진짜 이거 이상해 이상해 돌아가자 오 잡았다 아니 저 눈이 지나가는데 어딨어? 오오오오오 자 2호차로 왔어 왔다 야 2호차 벌써 잠깐만 어? 이거다 야 이게 뭐야 얼굴이 찌그러져있어 얼굴이 튀어나오는거야? 이거 얼굴이잖아 왜? 얼굴이야 이거 돌아가도 돼 이거 이거 돌아가 이거 얼굴 없었어? 다 왔다 이야 자 마지막 마지막 진짜 꿈꿔요 영어 어떻게 생각해 하아 한 번만 더 보겠지?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영어도 와 영어 왔다 왔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실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한 번만 더 가면 돼 한 번만 어 아저씨 자고 있고 거울에 우리 안 비치고 우리 다 안 보고 가서 큰 거 오오오 이거 이상한 영상이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누나 봐볼까? 아유 여전히 자시네 불면증이신가 오랜만에 잤나 보다 오랜만에 잤나 보다 어? 어? 성명 안 비치고 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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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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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브레이크 밟았네! 아니야, 이걸 속으면 안 되지. 이거 이상현상이지. 어머! 어머! 인명사고 발생했대. 아, 봐봐. 이게 어그로니까 이게. 이게 이상현상인 거야, 이거 맞아. 속으면 안 돼! 가보자! 안 돼! 속지 마! 나 못 참겠어! 돌아간다? 돌아가, 돌아가. 안 열려? 응, 안 열려. 진짜 안 열려. 진짜 안 열려? 다 온 거였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속임순 줄. 아, 끊어졌어? 아니, 설마. 응? 이렇게 끝나... 어? 너 뭐해? 뭐해. 귀신인가봐. 뭐해, 얘기... 뭐해. 쫙 알아보지 말고. 얘기해봐야지, 뭐해. 너 닮았네. 어르신 약간 없나? 아닌가, 저 앞으로? 아, 검색해. 오! 그래, 일단 시키는 대로 하긴 했어. 응. 왜 성공했대? 형이, 이런 거 너 잘 봐. 곧장. 어? 어? 아니, 사고 났다고 해서 드리번거렸지. 어? 헉? 어? 어? 설마. 그러면 혹시, 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어? 어? 아니, 형이 열받으려고 그러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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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야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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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와. 헤에. 쟤 왜 저래? 다쳐. 쟤가 쳐서 돌아간나봐. 그러네? 열받게 하시네, 또? 아, 열받게 하시네. 쟤를 피해야 되나봐. 뛰어와. 피하자. 어? 근데 아까가 죽은거야. 이상현상이 있으면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아, 없으면... 없으면 돌아가야 돼. 돌아가자. 어? 이 사람 있었어? 없었어. 양복 입은 사람이 의심하라며. 모르겠어. 일단 저 이렇게 사람 셈은 기억하고. 오케이. 아, 돌아가 봐. 아, 그래. 오오오오오오. 맞잖아. 있어. 아, 왼쪽이 누구야? 왼쪽이 누구야? 할아버지는 여전히 못 내리고 있어. 그렇지. 바로 직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못 죽는다. 오, 얘 웃고 있니? 이 누나 안 웃었잖아. 그래. 이 누나 진짜... 나 리얼 정색하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볼 때 5호까지 와서 기분 좋아졌어. 직진. 네, 직진. 네, 그냥 바로 직진. 맞네. 자, 읽고. 그래. 아, 그래. 갑자기 이렇게 웃고 있었다니까. 아니, 이분은 지금 사람이 없는데 계속 읽어보시네? 저기요. 안 돼. 그래서 우리 지금 가볼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없으면 돌아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너무 이상한데? 앞으로, 앞으로 출 거거든요. 저 잠깐 3호차까지 왔거든요. 잠깐만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너 어디 있었어? 누나를 걱정해 또 이렇게. 직진해. 어쨌든. 자. 뭐야. 누가, 쟤 왜 이러. 얘 이런 것도 안 잤네. 딱 빨랐어. 아까 원래 그랬어. 바지 꼈나봐가? 원래 이런 것도 안 잤어? 응. 원래 계속 안 잤고 있었어. 바지 정리한 거 아니야? 잠깐만. 저 사람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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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원래 배경하면 주구장창 보다 사람인데. 자, 그대로 앞으로 쭉 가고. 이제 1호차로 간다. 이제 1호야. 형 이런 거 그냥 깨. 그렇지. 그렇지. 원래 그렇게 하자고. 얘가 또 연속일 일은 없어. 아니고. 정섭하고 있고. 자, 메뉴가. 그대로야. 양파 같은 거 들고 다녔어. 뭐 눈알 같은 거 없지?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의자 보다가 눈 마주쳤네. 돌아가볼게. 좋아, 좋아, 좋아. 여전히 배경만 봐. 그리고. 얼굴 한번 봐. 너무 정서하고 있어. 정색하고 있어. 왜 이래? 어? 갑자기 안 됐어 진짜? 아니 이거 마우스 정지도 이상현상이야? 메뉴 똑같았어 저기요 자 뭐 받았는지 살짝만 볼게요 비슷해 비슷해 양파랑 양파랑 다시 돌아갈까? 돌아갔다 어차피 이제 뭐 아니면 뭐야? 저기 위에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가보자 가본다 머리가 한 번도 안 틀렸어 어?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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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 안 돼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 보이는데?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지나고 자 직진 받아 직진 받아 내가 볼 땐 이게 직진이야 아니 아니 뭐가 오는데 어 메뉴 바뀌다 메뉴 바뀌다 메뉴 바뀌었다 원래 원래 양파했어 원래 원래 양파잖아 자 이제 앞으로 가면 자 여기 마지막까지 봐야돼 어 배경화 메뉴 없고 메뉴 메뉴 할아버지 메뉴 맞지 정말 어 맞는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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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어? 어? 왜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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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인가? 어?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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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딩 여러개 있나봐 끝났다 아니 저희 성공했어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게임을 통과했습니다 아 정말 무서웠지만 해냈어요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이유도 안 알려주네 이게 또 앞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나기 공포게임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게임 하던 것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어 좀 더 보는 눈썰미가 생긴 것 같고 이렇게 다같이 하니까 또 무서움보다는 재미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겉과는 그렇지 멀어서 그래 멀어서 그래 멀어서 그래 저희가 아무래도 꼼꼼하잖아요 세심하고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봤기 때문에 볼 수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앞팀은 좀 둔탁하다면 우리가 또 세심한 느낌으로 깼기 때문에 맞아요 대현씨가 또 캐릭터랑 대화도 하면서 그렇죠 다 아는 사이기도 하고 아기랑 얘기도 하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거 되게 좋았어요 게임 유튜버 같았어요 아 그쵸? 사실 게임도 친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아기랑 친해져가지고 잘 깰 수 있었고 다음에는 더 무서운 걸로 해주시면 더 오싹하고 싸우는 게임도 아니 난 진짜 오늘 뭐 카트라이더 한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쉬웠죠 신칸센트로 카트라이더 한 줄 알았네 그냥 우린 이거 처음이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인사드릴까요? 네 게임 잘 저희 앞팀 두팀 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아이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위아이더 안녕 안녕